하나님, 계속해서 예수가 못 바뀌신 50가지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영광과 존기를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누구도 죽는 날을 기다리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죽는 날이 정해진 사형수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침 9시에 교도관이 찾아오면 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 9시가 되기 전까지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 사형수가 변호사에게 쓴 글입니다 뚜벅뚜벅 복도를 울리며 다가오는 교도관의 구둣발소리 그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소리 같았고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발소리 같았다 행여 면회나 교회, 의무나 연출 등으로 수번을 부를 때면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내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의 공포와 마주치곤 했다 이렇게 그 어떤 죽음도 두렵고 공포스러울 뿐이지 그것을 기다리거나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과 핍박을 알고 계셨고 또한 죽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날 밤에 친히 당하실 고난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바로 그 고난받으심의 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지신 어린 양 예수님은 다름 아닌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단지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신 즉 멸루간보다 앞서 일어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순환은 멸루간에 대한 대가이며 멸루간은 순환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멸루간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사랑일 수 있어 멸루간을 얻기 위해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니 이 사랑은 허영이 아닌가 이와 같은 질문에 성경은 훌륭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이 실제로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받는다는 것을 소중히 역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랍니다 온 세상이 이 생각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중히 떠받들어주는 것이고 자신을 좋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히 떠받들어지는 자신을 바라보고 내심 기뻐하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알게 하는 사랑은 그것보다 훌륭합니다 사실 성경에 문의하지 않더라도 존중만 해주는 사랑이 그다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사랑은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배신합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진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칠 때 나의 연약함만이 드러낼 때 아무것도 없는 내 마음속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험과 인자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의식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이 찬 것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참되고 너무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랑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슬그머니 높이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 훌륭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려면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음미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만한 영광을 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 누리게 하셔야 함을 뜻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나의 영광을 보리니 예수께서는 본래의 충만한 영광을 되찾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란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견디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종기와 영광에 관해 쓰시며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어떤 갓을 치르더라도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기뻐해야 할 뿐 예수 기리스도께 사로잡히도록 하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2016년 4월 30일에 연변에서 탈북지원 사역을 감당하시던 한충열 목사님이 북한 군인에게 습격을 받아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에 다른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현지 제자들을 남겨둔 채 하나 둘 그 지역을 떠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자신의 가족을 대피하게 하시고 자신도 그 지역을 나오려고 마지막으로 제자를 만나 인사를 건네는 그 중에 제자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다시 북으로 갑니다 아니 북으로 다시 간다는 말은 죽으러 간다는 말이랑 같습니다 사실 그 형제는 오래전에 탈북했다가 공안한테 잡혀서 다시 북으로 이송된 형제였습니다 손과 손을 맞잡고 그 중간을 철로 뚫은 다음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죽고 싶을 만큼 노동과 고문에 시달리다가 계속해서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어떻게 그곳을 다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탈출하고 나서 연변에서 그 선교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면 그 형제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해놓고 자신만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다시 북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형제의 말에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역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지역에 남기로 합니다 편지 내용은 위와 같은 사실로 갈 수 없다는 말이었고 제자가 복음을 들고 죽으러 간다는데 자신이 어찌 모른 채 외면할 수 있겠냐고 제자가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그 지역에 있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님은 연변에서 그 형제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형제는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 형제를 그토록 담대하게 하였을까요? 누가 보면 참 미련하다 바보 같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고난 뒤에 자신에게 찾아올 영광과 전기의 멸류관을 소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땅에서의 삶을 고난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참 사랑 안에 자유쾌하신 은혜를 묵상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이 존귀와 영광의 멸류관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냐 2절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즐거움에 이르는 길은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렵고 예수님에게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놓으셔야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놓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 다가올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즐거움을 네 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의 재해의 즐거움이었습니다 10편 16장 11절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두 번째는 죄를 이근데서 온 즐거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신 데 따른 즐거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번째는 친히 위하여 죽으신 모든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물며 회개하는 죄인 수백만 명에 인한 기쁨이야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즐거움에 들어가신 뒤에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버려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하나로 연결지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이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될지 아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집 주인을 발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것이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며 이것이 또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 또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소망삼아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할 힘이 생깁니다 예수께서는 다음 말로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받으신 바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자진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즐거워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멸망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즐거움과 우리의 즐거움은 십자가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길에서 주님을 쫓게 됩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생각하건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비난과 멸시 그리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장차임할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요구하는 어떠한 모험도 감행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용사가 내는 그 혈기가 아니라 소망의 힘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기쁨을 맛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 뒤에 다가올 승리의 기쁨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환란이나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실현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부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확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리뽀서 2장 12절에서 1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리뽀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늘 날마다 고난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삼아 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 이 교회의 소망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음으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